내시경으로 암 진단뿐 아니라 종류까지 알아낼 수 있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. 위암과 대장암을 건강검진 과정에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.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광섬유로 만든 탐침을 표적지로 접근시켰습니다. 그러자 잠시 뒤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모니터에 나타납니다. 탐침 끝에서는 암 단백질과 결합하는 나노물질이 분사됩니다. 이 나노물질이 암 단백질과 결합한 뒤 빛을 내는데 그 신호를 분석하는 원리입니다. 여러 개의 암 단백질을 동시에 포착할 수 있고 암의 종류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. 광섬위를 이용한 이 기술은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시경에 바로 장착할 수 있어 실제 암 진단에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. 위암이나 대장암의 경우 조직검사 없이도 내시경 진단 과정에서 암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. 특히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초기암도 차단할 수 있어 암 관리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. KBS 뉴스 이성규입니다.